주인공 최대한 일찍 부스로 밀착 부탁드릴게요. 다같이 정면보고 손 좀 흔들어 주십시오.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요. 팬들이 귀엽다니까 귀여운 포즈 한번. 각자 귀여운 포즈. 어느 분이 생신이시지 생일이시지. 축하드려요. 팬들이 생일 축하 노래방으로 드려야죠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조금 진행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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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손 인사 여기. 잘 다녀와요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와요. 감사합니다.